이번에는 잉글리쉬 아이비 입니다 사원진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생장점은 입 끝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넝쿨을 지면서 자라죠 그리고 쇠순이 날때는 그 흙하고 가까운 줄기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비를 잘라 보면 줄기의 특성이 이제 나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목질화 되어 있는 나무고 단단하고 연한 식물이 아니라 호야랑은 다르게 나무 같습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 한 뼘 정도 자란 것 같은데 아이비는 월동 할 때 굉장히 추위에 강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추위에 찬바람을 맞으면 금방 잎이 말라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잎이 마르기 전에 실내에서 키우는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것도 보면은 찬바람 맞은 쪽 이파리들이 많이 말라 있는데 그 가을에 단풍 드는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쇠순은 금방 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추위를 맞게 되면 쇠순들이 전부 다 말라 버려요 번식을 하실 때는 그 흙이랑 가까운 쪽에서 5cm 정도 남겨 두시고 잘라서 물꽂이나 껍꽂이로 바로 흙에 심어도 되거든요 물꽂이가 워낙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 가지고 물에다 담궈 뒀다가 심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물에다 담아서 뿌리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도 뿌리가 나와 가지고 한 5cm 정도 뿌리가 나왔을 때 흙에다 옮겨 심으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새 잎이 나왔어요 새 잎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은 아이가 지금 거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죠 아이비는 줄기가 길게 자라며 꼬아 가지고 토피 허리도 만들고 하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물주기 같은 경우에는 더 편하게 주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겉흙이 말랐을 때 좀 기다렸다가 여유있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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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